본격적으로 한발 기업들 들어볼 시간인데요. 먼저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오랜만에 차량용 반도체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거제가 있죠? 맞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또 제2의 차량용 반도체 대란을 막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국산화에 시동 시동을 건다 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이제 수혜주를 부각될 수 있는 게 칩스앤미디어라고 판단이 돼서요. 한발 종목으로 칩스앤미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텔레칩스가 한 5% 정도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AVN, 임포테인먼트 관련된 칩들을 설계하는 기업이고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 가까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텔레칩스가 시간 외에선 가장 먼저 반응했는데 사실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또 이제 국산화에 시동을 건다는 거는 오늘 새롭게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삼성전자와 협업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국산화에 시동을 건다는 얘기는 늘 나왔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단독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천억 내외의 팸밀리스 기업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이제 가이던스가 거의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억 미만의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 AI 반도체와 또 그리고 또 이제 절대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도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칩셈 미디어가 우리가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관점에서 가져왔고요. 올해 이제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한 320억 정도가 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비디오 IP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이고 전 세계 3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으로 이제 AI, NPU 또 그리고 GPU에 필요한 영상 코덱 그리고 IP를 공급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제 XR 시장이 개화된다고 했을 때도 결국에 칩셈 미디어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NPU 칩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약간의 차이 매물이 추리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어떤 광풍이 좀 비이상적인 어떤 과열도 나와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약간의 차이 매물이 나와줬을 때 오히려 ARM 같은 포스트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듯이 결국 GPU를 대체할 수 있는 NPU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처리 능력도 GPU 대비에서 10배고 사실 GPU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AI 반도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픽 영상 처리 장치였는데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로 지금 쓰이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NPU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글로벌 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메타 플랫폼 다 마찬가지로 NPU를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아니면 NPU 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NPU 칩 관련해서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또 양산을 앞두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현대 자동차도 칩셋 미디어와의 어떤 협업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충분히 인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칩셋 미디어를 가져왔고 여기는 탄탄한 어떤 로열티와 라이센스가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특히 올해부터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 ADAS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핵심 칩들에 대한 라이센스가 올해 매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올해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리고 NPU 칩, 또 AI 반도체 관련된 모멘턴까지 같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 칩셋 미디어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칩셋 미디어, 현재 일단 수급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요. 거의 없는데 아, 가격 전략 안 들어봤군요. 가격 전략 먼저 들어볼까요? 가격 전략은 일단 매수가는 3만 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모평가는 3만 3,300원, 333으로 하도록 하겠고 손정가는 2만 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가 3만 150원, 매수가는 3만 원으로 이야기를 해준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다시 한번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칩셋 미디어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상당히 없는 편인데 현대자동차의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소식과 함께 수급이 더 들어올 여지가 있어 보이나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레칩스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관심을 받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좀 수여해 준 칩셋 미디어고 사실상 현대차의 어떤 이제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와 상관없이도 아까 말씀드렸던 NPU 칩에 대한 어떤 관심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차세대 반도체, HBM뿐만 아니라 CXL, 차세대 반도체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제 NPU 칩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사활을 건다라는 보도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력들, 고급 인력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NPU 시장이 또 다른 AI 반도체, 결국 지금 AI 섹터에서 돌고 돌고 지금 수납매가 돌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 NVIDIA의 어떤 GPU를 대체할 수 있는 NPU 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면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칩셋 미디어가 다시 한번 NPU 칩 관련된 어떤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VS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시간에 지금 피닉스님께서도 궁금해하신 게 있어서 이걸 같이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로 AI의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김용인 매니저님. 차량용 반도체 칩셋 미디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먼저 부각을 받은 텔레칩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훈아나틱도 있거든요. 그리고 채팅창에 차량용 반도체는 넥스트 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거든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트에 있는 종목 중에 탑픽을 이제 꼽아보면 오늘은 웃으시면서 얘기하고 보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이 저는 당연히 탑픽은 칩셋 미디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서 사실은 가온 칩스가 갑자기 대장이 돼가지고 시청 1조를 먼저 넘어섰잖아요. 원래는 가장 먼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이 바로 칩셋 미디어였고 특히 NPU 칩과 관련된 이제 상용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GPU 그 다음 세대로 이제 NPU까지 이제 좀 발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살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텀대차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인피니얼이라든지 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한 탑1부터 탑5까지 상당히 좀 공고하게 거의 진입장벽이 뚫기 어려운 이제 철벽처럼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차량용 반도체는 사람이 또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TV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조되고 또 기술력이 또 탁월한 이제 기업들만 시장 진입을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이미 이제 진입을 좀 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개화된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생태계 그러면서 이제 페미니스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주목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도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현대기아차그룹이 이제 세계 3대 완성차 기업으로 확실한 이제 입지를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체적인 반도체 측 개발을 해야 되고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다 개발하고 있고 애플도 다 반도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심지어 오픈 AI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도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이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이제 이런 차량용 반도체 페미니스 기업들과 협력이 이제 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답을 딱 찍어뒀잖아요. 천억 원 내외 매출 천억 원 내외 지금 칩셋 미디어밖에 없어요. 이런 기업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당연히 탑100 종목 이제 칩셋 미디어로 좀 꼽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오늘 칩셋 미디어 안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앞서 이야기했듯이 칩셋 미디어가 아직 뭐 오피셜은 아닙니다. 되게 유력한 상황으로 유력한 정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칩셋 미디어가 오늘 장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떠서 출발을 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원래 눈이 동그란 편이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늘 좋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뭐 이런 VS 시간에도 칩셋 미디어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긴 했는데 결국에 이 차량용 반도체가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와요. AI 반도체가 사실상 작년 1월 달에 오픈 AI 채 GPT가 나오면서 AI 반도체 열풍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반도체 섹터에서 그 당시에 가장 먼저 실적이 꾸준하게 찍혔던 섹터는 차량용 반도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차량용 반도체가 이 반도체 섹터의 슈퍼사이클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AI 또 오픈 AI 채 GPT 이후에 AI 반도체가 상승을 견의했던 거잖아요. 근데 칩셋 미디어의 장점은 이 차량용 반도체와 또 그리고 AI 반도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GPU보다 더 뛰어난 NPU 칩에 대한 어떤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상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에서도 충분히 탐낼 만한 기업이다. 결국 기술력이 있으면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점유율이 높아지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반도체 섹터의 어떤 실적을 견인하는 많은 부분들을 칩셋 미디어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충분히 오늘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더라도 하셨는데 오늘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현저가가 일단은 일단 현저가 3만 150원 일단 매수가 3만 원을 잡아주셔가지고 오늘 떠서 출발한다면 김준호 매니저는 어떤 전략 가지고 오십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이렌시스도 그렇고 코리아FT도 그렇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어제 또 소개됐던 클래시스도 한 9%, 10% 정도 반등이 바로바로 나와서 마치 이거 바로바로 그날 올라가는 전목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중장기적인 투자로 말씀드리는데 그게 남들보다 좀 빨라서 시장에서 바로바로 반응한 것뿐이지 사실은 좀 긴 호흡으로 보는 전목들을 보는데 그 시기가 너무나 빨랐다. 그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다라는 거지 저는 좀 긴 호흡으로 보는 전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너무 강하게 올라가서 출발한다면 칩셋미디어 굳이 매수는? 너무 10% 이상의 상승으로 나아지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아니면 어느 정도 상승 흐름 보고 장초만 흐름 보면서 분할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뜨면 몰빵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만 원이 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가깝게 매수량을 늘려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이밍으로 추려되고 갭이 떴다가 또 제로 노출로 좀 조정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정 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강하게 출발한다면 3만 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격 전략 잘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포트에 들어가는 것,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만약 매수가 라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초가로 매수가 된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준비해주셨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주저앉아 있는 종목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주저앉아 있는 종목 힘을 내라? 네. 좀 많이 좀 소외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도 한번 가준다면 아, 이제 시장이 진짜 좀 낙폭가 된 종목들 좀 올라가고 계속해서 좀 상승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LNF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어놔야죠. 네. 코스피 이전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또 완전히 좀 주저앉아가지고 땅굴을 좀 파고 있죠. 특히 지난 4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적자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달았었죠. 네. 2,8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자가 나온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제 작년 1년 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 좀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특히 리튬 가격이 거의 폭락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2차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원자재를 미리 또 도입을 해놓기 때문에 그 원자재에 대한 이제 연말에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평가 시가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재고 자산이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이제 충당금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뭔가 이제 사업을 잘못했거나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영업 손실이 나온 게 아니라 회계적인 이제 손실이거든요. 만약에 올해 리튬 가격이 또 100% 만약에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충당금을 쌓아놨던 걸 또 환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또 이익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사를 잘못해서 이제 대규모 손실이 나온 게 아니라 회계적인 이제 손실이 잡혔다라는 거 그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일단 먼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한테도 당연히 이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또 하반기 때 전기차 오팅이 워낙 좀 안 좋았고 또 LNF는 테슬라 쪽에 또 매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주가가 워낙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와 함께 주가가 이제 좀 나락으로 좀 떨어진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는 이제 오팅 개선이 이제 언제쯤 가능할 거냐 이런 이제 전망을 좀 보면 되는데 사실상 올해도 오팅 전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제 수요 부진에 대한 이제 꼬리표를 좀 달고 가야 될 것 같고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제외한 이제 신규 고객사를 얼마나 좀 빠르게 확보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관건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쯤 되면 이제 유럽향 자동차 기업들 쪽으로 신규 고객이 이제 유치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2025년이 되면 이제 LFP 배터리지라든지 아니면 응급제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LNF는 최근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20만 원 22만 원까지 이제 계속해서 목표가가 이제 하향 조정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보통 이렇게 증권사들이 이제 다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나면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든 악재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 주가 줄 하향 조정이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저는 이제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오늘 또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한 6% 정도 강하게 좀 튀어올르면서 특히 주당 200달러를 회복했다는 게 좀 이미 심장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2차 전지 쪽 종목도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제는 좀 봐야 된다. 다만 아직 업황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봐야 되는 기준점을 테슬라가 200달러 이제 회복하면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바로 그냥 200달러를 회복해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상징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에 대한 이제 매수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LNF도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어찌 보면 양극재 종목들 뭐 LG화학도 이제 관련주가 될 수 있고 포스크 퓨처엠 그 다음에 이제 LNF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된 모습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기술적인 이제 반등 그리고 이제 키맞추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PBL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랐고 자동차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올랐으니까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또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좀 제시를 좀 해드려 볼게요. 14만 8천 원 정도를 일단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고 15만 원 밑에서는 뭐 충분히 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만 원 손절 가격은 13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1차 목표까지 생각보다 조금 높게 잡으면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상반기 때 이제 아름다운 추억을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작년 상반기 때 뻑하면 그냥 15%, 20%씩 올라갔던 종목들이거든요. 분위기를 또 한 번 타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20% 정도 상승 여력 좀 남겨놓고 한 18만 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장사를 잘못한 게 아니다. 회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실적이 잘못 나온 거다. 미스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난 4분기만의 일이 아닐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 리튬값 지지부진한 게 계속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재고평가 손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분기별로 이제 시가평가를 해서 재고자산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작년 연말 이후로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연말 가격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6월 이렇게 이제 가격 평가를 해서 시가평가를 이제 다시 하게 되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강하게 반영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남아있는 건 업황이 된 우려인데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업황이 된 우려는 분명히 좀 남아있어요. 다만 악재가 이제 우리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악재들이 이제 이미 선반영이 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반기 때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주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좀 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업황을 좀 돌리는 데 있어서 지금 상당히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양극재 업체에서도 전구체 개발에 엄청 나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구체가 아니라면 LFP 이 둘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업황을 돌려내는데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미니저님은 어디 쪽을 더 보시나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 종목들 중에 느닷없이 폭등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결국 핵심은 중국을 이제 배제하는 거예요. NKM도 주가가 급등한 게 이제 중국의 이제 전액 기업들이 글로벌 1, 2, 3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 다 거둬내거나 하면 이제 남아있는 건 NKM 1등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전구체도 지금 중국산을 거의 대부분 다 수입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국산화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LG화학이라든지 에코앤드림 같은 기업이거든요. 논리가 지금 딱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에코앤드림 놓친 게 이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전구체 쪽도 이제 계속 우리 국산화, 내재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먼저 이제 좀 끌어올리고 있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양극체 기업들에 대한 이제 수급 심리도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양극체, CNT 도전제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좀 확산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LFP도 배터리 가격을 어쨌든 계속 떨어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뜨려야 전기차 가격이 싸지고 그래야 내연기관차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도요타 CEO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2030년이 돼도 전기차 점유율 30%밖에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엉뚱한 소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이제 LFP 배터리 기술 개발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보면 이쪽이 아마도 이제 가장 좀 강한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VS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슈 얘기할 때도 2차전지가 LNF, 에코프로비에 포스코웰딩스 이런 작년에 핫했던 종목들보다 요즘 되게 보면 엔캠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탑머티리얼. 세대교체가 좀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VS에 같이 좀 묶어봤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라면 어디에 선택하겠습니까? 셋 다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상승이 나왔던 건 테슬라의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고 엠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보체 관련해서 이제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됐고 경고딱지가 좀 붙은 상태라서 오늘은 약간의 좀 수급 이동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탑머티리얼도 사실상 지금 테슬라가 올라갔던 이유가 모델2에 대한 기대감과 반값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보수 체계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테슬라가 200달러에 안착했던 거기 때문에 탑머티리얼이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던 이유 자체가 10월에 이미 나왔던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는데 그게 다시 재생산되고 재탕되면서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아지고 있어요. 특별하게 고객사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고객사와 또 지금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라는 뉴스가 다시 재탕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저 또한 반론의 여지 없이 LNF를 탑픽 전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관련해서 상승이 나아지면요. 테슬라 이꼴 LNF 세로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방송 끝나고 처음으로 김영희 매니저와 어깨동무하면서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계 무량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VSA에서 계속 선택을 받아가지고. 오늘 일부러 다른 거 선택하라고 앵캠 탑머티를 넣어봤는데 저도 탑머티를 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정보차 외탈이 이쪽도 이슈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진정성. 그동안 일부러 배척한 게 아니었다. 금요일에 훈훈하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전 조회 상위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투자부, ELNCS, 삼성전자, 코리아이퍼티 있고요. HPSP, 카카오. 최근 어제 좀 강한 이슈를 가져갔던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전 조회 상위 종목들 보면서 우리 전략도 같이 한번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영민 의주님. 어쨌든 이게 또 우리가 다루지 않은 이슈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 LK-99 관련된 이슈인데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일단 2월달에, 3월인가요? 3월 초인가 언제든 확실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으로 지금 신성 델타테크를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CCS, 덕성, 선압 이런 종목들이 건들면 그냥 다 상악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도 특히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투기적인 수급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새로운 자금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도 아마도 이런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긴 할 것 같은데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진짜 늦을 때일 수도 있거든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이런 종목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저는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일단은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있어봤고요. 김준호 매니저님은요? 네, 저도 시간에서 너무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 최근에 시장 자체가 바닥에서 저가 매수와 반발 매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지금 섹터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10% 가까운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이 바로 시가가 고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강했던 섹터가 5호장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전점 5호장이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관심을 받고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 최소 8에서 9% 이상 출발하는 종목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차익 메모리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막 급등이 크게 나와주신 종목들은 좀 우리가 조심하자.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 급등 종목들은 좀 조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깨동무하면서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